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챕터 1 클리어 했고요. 이제 챕터 2 시작하는 거예요. 화면 괜찮아요? 이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예, 좀 많이 길대요. 아, 채팅이요? 채팅이 근데 또 너무 커도 저기 되지 않나요? 방해되지 않나? 여기겠네. 뭐야? 누나 안와요? 누님! 같이 안가요? 저기요! 나 무서운데? 같이 안가요? 아이짜. 밝기요? 왜요? 밝기가 너무 어둡나요? 총알을 껴야되요. 어? 온다 온다 온다. 아, 누나 안오는 자기가. 누나 안오는 자기가. 누나 아니다. 나 온다. 나 온다. 나 온다. 나 온다. 나 온다. 나 온다. 또야? 돌아가려면 아직 늦지 않았어, 레온. 그럴 일은 없어. 끝까지 붙어있을 거라고. 근데 칼도 무안이 아니더만. 그래 너무 무서워요.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기다려 주세요. 레온! 레온 피해! 나는 맛이 없어요. 네, 레지던트 이불이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석구님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시구요. 좋은 꿈 꾸시구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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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작구님들! 아스톱에 게임 방송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윙... 어떻게 해야겠다고요? 흑 ... 다른 분들은 어둡지 않아요? 왜 아무도 피드백이 없으셔. 안 어두우면 그냥 가고, 어두우신 분들 많으면 화면 밝기 조절을 좀 하고.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도망만 가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리온! 거기서 꺼내요! 어두워요? 어, 잠깐만요. 알았어, 기다려봐. 언 없냐. 안되지, 안되지. 안 되지, 안되지. 야, 그 빵 터진다? 빵 터진다? 아이고 좋아라 이거라 먹어라 이 덕치클 망한 녀석아 잘 안보일정도라고? 그정도야? 와 눈이 어디서 이제 나타나는거야? 리언 이 위야 아 잠시만요 그럼 이정도? 이게 제가 보는거랑 송출되는 화면이랑 좀 다르거든요 제가 적당하면 석부님들 보시기에 좀 어두울 수 있어요 그죠 지금 지금 느낌 좀 봐주세요 지금 이정도 느낌 한번 봐주세요 제가 조금 밝아야 석부님들 보시기에 아마 적당할 것 같으니까 이정도 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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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흐흐흐흐흐 아니 밝기 보여드리려고 눈이! 아니 눈이 와 눈이 시크하게 혼자 먼저 타셨어 그러니까 엄보렐러가 저런 괴물을 판다는 거지? 누구에게? 군대인가? 아니면 또 다른 곳이 있는 거야? 괴물이 아니라 괴물을 만들 수 있는 바이러스를 파는 거지 그 바이러스를 만든 게 아네트고 아까보다 끔찍했지만 아네트는 그보다 훨씬 위험해 아네트? 아네트? 나와! 아 무서우니까 어서오세요 저기요 주장 네 오늘 좀 일찍 켰습니다 게임방송이라서 밀리엄 손씨가 분명하군 어? 정체를 밝혀 아니트 버킷이야 우리가 찾던 사람인가? 시간이 별로 없어 처리해야겠군 지바이러스를 가지러 왔다 흥 그럴 일은 없을텐데 경고하겠어 박사 그래? 어이구 요 레온 지바이러스는 꿈 좀 꾸지 말라고 과학자가 저럴 줄 몰랐네 레온 난 됐어 그냥 가 저 여자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요 선글라스 보시니까 요 인물이 훤하네 예 저는 공포게임을 공포게임도 약발면서 합니다 시설 바깥에 있어 아네트를 추격하고 있고 요 뭐야? 아니트한테 없다면 네스트에 있겠지 오모오모오모오모 오모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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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템이 필요한 거는 그 난이도가 높아야 됩니다 저는 남자답게 이지로 하고 있습니다 요 아니트 도망갈 수 있겠지만 숨을 수는 없다고 이지로 에이다 누님으로 하는 거야? 레온 레온 이 자식 내가 복수해줄게 이 자식 날 구해줬을 땐 조금 심쿵했다고 심쿵 티근 캔유필마하트빗 은청울림 고맙습니다 심쿵 티근 캔유필마하트빗 고맙습니다 오우 비주얼라이저 실시간으로 전자기장을 감지하고 벽에 투사할 수 있는 기기래 우와 헐 헐 어머 깜짝이야 나 죽을 뻔했잖아 자 죽을 뻔했잖아 어 어머 깜짝이야 어머어머어머어머 손이 부들부들 손이 부들부들 딸려 손이 부들부들 아이고 어흐 으여우 어우 아찔한데 이 뒷대가 그냥 숨막히는데 어히 나 비켜 비켜 ㅋ 나 비켜 더러운 녀석들 으이 으이 여기 저리 가 나 비켜 ㅋ ㅋ 이거 왜 안 돼? 왜 해킹 안 돼? 저걸 먼저 해킹해야 되나? 안 되는데? 아유 우와 아니 무슨 바퀴벌레가 사람 얼굴만 해? 응? 왜 안 되냐고 어? 뭐지? 뭐 해야 되지? 여기서 왔잖아 내가 게임 이름이요? 누님의 대모험 저 여기서 여기서 왜 안 먹여 아 아 빵이야 안되네 우쭈라는거지? 환기팬 여기서 나가야 뭐가 되는거 아닙니까? 빵이야 우와 무적인데? 바퀴벌레 바퀴벌레 무적인데요? 여기 그러게 잠깐만 빨간불빛이 아 저거 너머에 있는거네 무한총알이 있는진 모르겠어요 저기를 어떻게 켜야될거같은데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아하하하하하 참 차례대로 해라 그렇지 뭐든지 근본부터 근본부터 해야지 아 아 뻥이여 어마야 천재 천재다 천재가 나가신다 아 으아아아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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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왜 왜 아니아니 잠깐만요 너무 여유부렸다 어휴 너 올래라 아 9월 조사보고 1주차 아이디 손목밴드를 가능한항 빨리 보내다 아이디 손목밴드? 그게 뭘까? 심쿵! 아이 깜짝이야 사키님 10개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이팅이에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건 PC버전입니다 지금 제가 하고있는거는 요거를 방향을 바꾼다 거기 계셔 네 여기 좀비는 아주 다행히 뛰어오지 않습니다 우우? 아니 거기 계시라고 와 문도 여네 지금 거의 뭐 초반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챕터 이제 2니까 아이 진짜 흐읍 미친게 하네이 아잇 진짜 아잇 진짜 아 뭐야 어디야 양 뿌리가 어디야 어? 왜이렇게 멀지? 으응? 응 빨간 드레스가 참 잘 어울리죠 뭐지? 진짜? 으응 어디어디어디어디어디 으잇! 하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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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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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식아 찾았어 이 자식아 총알도 몇개 없는데? 오늘은 게임방송으로 대체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아 소리 들으면서 채팅만 볼게요 좀비 나왔다 이거지 이제 우리 패배님 어떻게 좀비 나오기 전까지는 참 좋았지 야 두명 두명 반칙 너무 깔끔하지 않습니까? 에? 여기 막혔어 돌아갈 곳은 없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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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아니아니 지나가겠습니다아 지나가겠습니다 잠시만요 지나가겠습니다 지나가겠습니다 아아 지나가겠습니다 어머но 아아 어흐어어 여기는 지도가.. 아 있구나.. 뭔데? 헉! 뭐야 쟤 안죽었었어? 다행히 작동 안하겠지 쟤.. 쟤 안죽었었다고?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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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안죽었었다고? 아.. 진짜.. 진짜.. 어이 깜짝이야 아니.. 흐흐흫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헤헤헤 무빙 무빙이다 이 자식아 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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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딘데에 아 여깄다 찾았다 으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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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잇 으흐흐흐 으흐흐흐 잠깐만요 잠깐만요 안 됐어? 안 된 거야?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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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는 또 애들이 있잖아 일로와 일로와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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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올라올라올라올라올라 오올라올라 아 내줘 내줘 한대는 내줄 수 있어 그래 한대 정도는 맞아줄 수 있어 얼룰루룩 얼룰루룩 밥밥밥밥밥밥 이거 다 안됐었어? 아 진짜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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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이자식아 아니 잠깐만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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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대만 한 대만 나 딱 한 대만 맞아주는 거야 이제 안 돼 이제 안 돼 나 한 대 더 맞으면 죽어 오빠 뽕이 나이스 나 여기 있는데 안 돼 오빠 저기 와 빛으로 야 아 아 아니 빨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지금 진중하게 할 수가 없다 참 뭐라 이게 왜 레오는 이런 거 없었어 어 아 아 아 나 겁나게 빨리 한 거야 근데 여기까지 오기까지 내가 몇 날 며칠 했는데 맨날 뒷부리 하면서 저 또 몇 개 와 뭐 신기한 거 줬다 했더만 이상한 바코드 기계 하나 주고 이런 식으로 또 이제 퍼즈를 시키네 어 허브도 안 주고 대박 하하하하 이게 뭐야 하하하하 아 아 아 아까 그 괴물이요 안 죽는 오빠 있어요 레온도 무지하게 맞았답니다 그 오빠한테 숨목밴드 그 손목밴드가 방금 도착했습니다 손목밴드가 방금 도착했습니다 소각로 말인데요 손목밴드가 방금 도착했습니다 소각로? 어 뭐 뭐가 켜졌어 예 베베님 매니저 맞습니다 왜 허브 안줘 아 나 배 아픈데 아 나 배 아픈데 아 손목 밴드 브라보 이제 날 산채로 불태울 텐가 네가 그 지저분한 손을 댈 일은 절대 없을걸 아 얘가 얘기하는 거구나 아 지금 배 아픈 상황이라 그렇다면 당신 혼자 죽지는 않겠네 우와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 뜨거운데 아 아 24초 아 22초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아 왜 이거는 어떻게 해 아 10초 아 아 아 아 6초 아 아 아 6초 아 아 아 아 2초 2초 아 미안하다 아 아 아 아 미안하다 아 아아 미안하다 다시 하자 다시 하자 다시 하자 아 아 아 허르ре 어로소독 안녕하세요 유다에요 다시 할 거예요 2019년 모두 뜨거운 한 해가 되시길 바라면서 그렇죠. 한번 불타올라 봤고요. 브라보. 이제 나의 산차를 불탈 텐가? 네가 그치. 지저분한 손을 댈 일은 절대 없을 거야. 나만 찾고 있는 게 아니야. 당신도 알고 있을 텐데? 그렇다면 당신 혼자 죽지는 않겠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와. 아. 여기서 한번 더. 이걸 하고. 여기서 한번 더 해야 된다. 미쳐버리겠네. 열려라. 참깨. 휴. 너무 쉽고요. 방문객 보안 허가 확인. 걔의 아이디는 10월 1일까지 유효합니다. 그 이전까지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은 없어. 아니 일단 나. 어. 치료실 가자. 치료실. 깜짝. 쫓고요. 쫓기는 게임은 이제 그만하지. 게임은 끝났어. 당신도 자꾸. 말해봐. 당신 남편은 아직 살아있지? 혹시 혼자 줄을 차지하려고 죽여버린 건가? 흥미로운 일원이네. 당신이 협조하지 않겠다면. 표본은 네스트에서 구해야 돼. 내 눈에 흘기를 들어가기 전까진 어림없지. 오. 어롸. 진짜. 오. 오. 흥. 으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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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월 남았다고요? 아이디 카드? 뭔데. Ew. 나는 단지. 배 아픈 거 치료 받기 위해서 치료실로 왔을 뿐이고. 허허허헛. 허브라도 한 쪽 아리 있나? 어허. 야. 진짜. 아이디. 나이 더. 흥. 흥. 어떻다. 자 일하자 에이다? 우리 에이다 누님이 길은 다 열어놓으셨으니까 그냥 가기만 하면 되겠지? 어? 전혀 다른 길인데? 전혀 다른 길인데 여기? 아아 우리 에이다 누님 아아 문 열어갖고 약초 드릴걸 고생각을 못했네 에이 괜찮아 하실만큼 다 잘하셨어 뭐지? 이리로 내려가야돼? 여긴 뭔데? 누구 없어? 으이씨 와우 읍스 냄새 참 좋네 어? 뭐야 저 황금나방은? 황금나방 빛나 빛나는 곳에 어? 어디로 가지? 어디로 가지? 여기서 소리가 나는데? 아닌가? 네 수연님도 재밌게 하세요 네 수연님도 재밌게 하세요 재밌네요 정말 명작이네요 명작 뭐야 이거 아니 아니 그걸 왜 던지냐 멍충아 아아 진짜 야.. 야동 하나 구하겠다고 네 휘랄림 어서오세여올 야동 야동이라면 음 그정도 희생할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손자부품 어? 어? 뭐야 이거 뭐야 박병권님 감사합니다 심쿵 흐흫 구번째 수류탄 선물 흐흫 수류탄은 언제 나갈지 모른다 아 이영희님 황금별 아시는구나 최소 배우신 분 이거 안 먹히겠지? 음 좋아 어? 그럼 여기는 갈 데가 없는 거? 멍하니 보다 놀랬어요? 여긴 어떻게 가라는 거야? 즉이유 즉이유 거기 어떻게 가요? 예? 길이 있으면 날 잡으러 오시겄지 길이 없다아 저 아저씨도 잘 모른다아 그러면 존재 부품을 지금은 떼면 안 되는 상황? 에이그 인제 오시고 길을 만들어 드려야 오시는구만요 혹시 뒤에? 뭐 없구요 어? 흐흐흐흐흐흐 나이프 뭐야 이거 어떻게 옮긴다 했지? 장착 장착 그냥 장착하면 되나? 오케이 좋아 오우 이렇게 마노 길이 엇 뭐지? 싯 떨어졌어요 흐흫흑흫 떨어졌어요 떨어졌에도 security 아 또 이걸 찾아와야된다 찾아와야된다 아아... 아, 1441P로 보고 계셨어요? 그럴 수 있어요 음, 그럴 수 있지 뭐야 이거 으, 뭐야 이거 우웅 우우와아아아 봤는데? 봤는데? 아아 베베님 감사합니다 아! 아 아 아 이거 뭐야 에! 이거 또 뭐야 오 중독됐어 저거 어떻게 해야돼? 어이 숨을 쉴 수가 없어 잠깐만 독소 제거 오케이 사용 하고 숨 이제 쉴 수 있어 아니요! 와 우와 우와 지려버렸다 방금 우와 아이씨 아이씨 회를 쳐갖고 초장에 찍어서 어이구 먹어볼란게 이 자식아 아이씨 아이씨 베베님 감사합니다 아아 아이 신쿵 고맙습니다 오우 방금 근데 지렸어요 진짜 그쵸 겐춘했다 어? 힘 자게 달려라 은하철도 기기기 기기기기 아 아 마가수산 맞다 약간 그런 느낌이다 진짜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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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잖아 여기서 후려친거 아닙니까 우리 누님 어떻게 해야돼 우리 누님 누님 누님?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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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길하군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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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내가 갈게이다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우유 마시고 갈까? 오우 그래 우유보다 더 좋은 총알이 있었다 우유아아아아앙앙앙앙앙 요기 눈이 만계시잖아 일단 왔으니까 먼지만 보고 가자 오옥? 이상한 대로 계속 통하네 오옥? 으깜짝이야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주무세요 계속 쉬세요 어휴 그냥 여기 꿀템이 많고만요 알아서 알아서 우리 누님한테 이슈 가져올래니께 기다리시오 금고 옆면에 분필로 쓰여져있대 금고 옆면을 보아라 누님 잠깐만 기다리시오 어 아유 진짜 금고 옆면에 옆면에 22.8 좋습니다 이런거 너무 좋아 2 12 12 8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개머리판 나이쉬 어이 소라녀님 어서오세요 어이 랄라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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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님 누님가요 이런떡 뭐야 하수구 지도 이런거 필요하지 음 필요하지 허허허 이런 그동안 지도도 없이 어떻게 다녔소나 아하 이거 꼽나? 안꼽나? 아하 부품으로 거시기 하는구만 기다리쇼 잠깐만 기다리쇼 자아 야동은 지금 뭐 딱히 필요가 없을듯? 일단 그러면 일단 야동 넣구요 얘 넣구요 분명히 엄청 졸렸었는데 흐흐흐 잠이 깼어요 딱 보니깨니 여기에 말이 있쇼 여기다 꼽으라는 거겠쇼 반응이 없쇼 자 그러면 얘는 뭐요? 여기다 꼽으라는 거 여기다 꼽으라는 거 여기 또 뭐야 여기 또 뭐가 있네? 어어 잠깐 보자 어디 보죠 어디 보죠 아아 두 개는 지워져 있구요 아 이거 잠깐만 여기는 똥그래미 얜데 얘가 맞는데 얘가 맞고 여기는 말하고 이거 다 찾아야되나? 플러그를? 흐흥 저녁 먹어야 되는데 자리를 못뜨겠어요 네 드시고 오셔유 드시고 오셔유 예 야야 이이이이이이 그저 다 찾아야되겠지? 딱 분위기가 딱 분위기가 잠깐만 아 여기 써 있구나 룩과 라이트가 같은 벽에 있는 건 확실하고 비숍과 퀸은 서로 나란히 붙어있지 않아 퀸과 룩도 마주보고 있었고 이거 체크 못 두는 사람 어찌라고 아 아 플러그를 찾아와야 된다는 소리잖아 그러면 아까 그 전자부품 그것도 여기 필요한 건가 보네 엉 야 동부차 아이고 아이고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 꽃하나 야동이 있는데 아! 제발! 대기야! 안돼요! 거긴! 거긴! 아! 아! 안돼! 아! 아! 안돼! 아! 아! 그냥 둬! 해지마! 바이러스. 흉... 무섭다. 흐흐흑 흐흑 그런 사연이 흐흑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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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